야, 아직 줄도 안 치고 뭐하냐, 어? 야, 인마, 손으로 그러지 말고 뭐 각구멍이라 좀 구해가지고 밖고 그래라, 어? 박사장님! 여기입니다! 뭐야, 이게? 발자국입니다. 이거 언제 발견했어요? 네, 아침에 제가 발견했습니다. 야, 인마, 너 저 새끼 좀 도와줘. 아, 예. 야, 감식반들 연락했지? 예, 연락했습니다. 아, 근데 그 현장에 제보자가 없네, 어? 아니, 뭐 감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보정 개판이야, 지금. 에헤이, 그 노인네, 그 참. 야, 이만. 야, 이만. 야, 이만. 이리 와. 야, 이리 와. 아니, 누가 전화를 받았어요? 누가? 신고자 못 찾았냐? 아니, 전화를. 지금 현장보정이 안 돼요. 이 감식관, 이 새끼들아. 감식관도 안 오는 거 완전 개판이야, 이거. 박정기, 어디 갔어? 야, 인마,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. 저 사진을 찍으라고 할 때 찍어야지, 참. 아이고, 얘들은 왜 이렇게 또 불러왔냐고. 나 봐도 내 오는 거 다 와 있던데 뭐 벌써. 뭐지? 아, 꼼이 바퀴다 새끼 안 보니? 휴가 갔나 봐. 글쎄요. 나도 모르겠다. 씹새끼도 안 보니깐 속이 심한 거. 야, 이거 인생 만년에 이거 무슨 꼬라지냐, 이거. 내가 정말. 아, 이게 현장 보존이 돼. 뭐 수사를 하든가 하지. 에이, 경훈계. 현장 보존 잘해. 에이, 경훈계. 잘하라고. 아, 경훈계. 에이, 경훈계. 들어가. 그래. 그래. 아이. 아이, 사람이 손짓을 나비. 왜 킥구멍이 뭐, 시발 못 받고. 어떡하나, 시발. 에이. 아이, 이 새끼야. 너 이거 아파. 아이고, 씨. 개새끼를 이제 낳다. 아이고, 씨. 아이고, 씨. 아니, 전화를 언제 했는데 지금 하면 어떡해? 어? 아니, 현장이 지금 보존도 안 느껴. 야, 이거 어떻게 된 거냐, 이거 씨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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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